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성황리에 마무리된 대구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 2020은 새로운 형태의 행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열린 이번 엑스포는 기업인과 바이오 위주의 전시회와 온라인 진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업인과 포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상담액 1억 1,900만 불 계약 추진액 1,700만 불의 성과를 거뒀고 미국, 중국, 독일, 베트남 등 7개국 37개사의 바이오와 132회의 온라인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과 주요 협력 업체들 간의 현장 상담회 또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